저기요 병원비 내일까지 못 내면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안에서 부담할게요 돈 가져왔어요? 저 그거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왔는데요 뭔데요? 저 이거 한번 보세요 저는 잘 먹진 못했어도요 어렸을 때부터 감기하고 홍역 한번 안 걸려봤어요 그러니까 몸적으로 너무 건강해서 탈인께 이 속에 뜯은 피는 얼마나 질이 좋것이요 여기선 피 안 사요 아니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한번 드려놔 봐요 이런 피는 아무 데서나 못 구한다니까요 우리 병원에선 피 안 사니까 저기 시립병원에나 한번 가보세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고마워